우리 딸내미가 신통방통합니다. 이제 초보 운전 딱디는 뗐습니다. 뭐든지 뭐 자유자재 자신감 완전히 100% 이제 휴게소 들어갑니다. 어디로? 넌 칼을 못 놓잖아. 이쪽으로. 어? 어디로 가야 돼? 스톱. 스톱. 아이고이고이고. 어 그렇게. 그렇지 그렇지. 초보 운전자 주차하기 딱 좋은 선이네. 그럼 끝이야. 거기서 열어줘야 돼. 오른쪽 거. 아니 오른쪽 거. 오른쪽 제일 앞에 오른쪽. 이거? 제일 앞에 오른쪽. 제일 앞에 여기. 여기 칸 있잖아. 제일 앞에 오른쪽. 제일 앞에 오른쪽. 제일 앞에가 어디야? 여기. 제일 앞에. 이걸 열어줘야 돼. 응. 이렇게. 그래야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다. 너도 내려? 드디어 자기야. 자기야. 마스크 마스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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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봐. 어? 어? 그 저기 내 잠바에 카드키 있어. 카드키를 여다 놔둬야 돼. 내가 그 카드키 갖고 저쪽으로 가잖아. 시둥이 꺼내버려. 카드키가 있어야 이 시둥이 걸려. 맞아. 키를 다 갖고 있어.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돼. 나가면은. 자기 잠바를 입고 갈라고? 아니 여기다 놔두라고. 그 카드키를. 그래야 시둥이 안 꺼진다고. 瑪이 등장. 엔지. 주차. 드디어. 휴게소에 왔습니다. 우리 엔지가 휴게소에. 5,000. 5,000. 5,000. 5,000. 5,000.